2.8.1, 반지름이 1인 단위원 내부에서 한 점을 랜덤하게 뽑아 뽑힌 위치를 알아보는 실험을 고려하자. 그리고 이 실험의 밀도함수를 구하여라. 여기 평면 공간에서 우리가 단위원을 하나 이렇게 쭉 그릴게요. 그러면 여기 이미의 좌표가 있으면 x,y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 x,y가 위치할 수 있는 그 좌표들의 집합, 즉 표본 공간이 필요해요. 여기서 표본 공간 s는 당연히 x,y, 원소들은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x,y가 만족해야 되는 거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보다 작은 경우, 이 단위원 내부에서 뽑혀야 되니까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식은요, 이 단위원을 나타내는 식이죠. 이렇게 씁시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랜덤하게 뽑아라는 말이 있죠. 이 랜덤하게가 사실은 균등하게 뽑아 이런 거와 동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균일 분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에 밀도함수는 여기는 s의 넓이의 비례에서 뽑힐 거예요. 우리가 이 실험에 대한 밀도함수를 f라고 쓸게요. 그러면 fx,y는요, 이 넓이가요, pi r제곱이죠. 그리고 이 r이 1이니까요, pi죠. 그래서 이제 pi분의 1 or 이때의 x와 y는 당연히 이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밀도함수 뭐 이런 거 확률, 원소를 이용해서 구해보면요. probability x, x 플러스 델타 x, y 플러스 델타 y 이걸 구한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결과값이 있을 거고 여기에서 델타 x와 델타 y를 모두 0으로 취하면 이제 우리가 밀도함수를 구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근사값은요, fx, y, 델타 x, 델타 y죠. 그렇죠? 자, 이 부분 넓이가 뭐죠?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그려보면 x에서 x 플러스 델타 x만큼 그 다음 y에서 y 플러스 델타 y 이 넓이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pi분의 델타 x 곱하기 델타 y가 될 거예요. 확률 자체는 그렇죠? 전체 넓이가 pi분의 1이니까요. 아, pi죠. 그렇게 돼서 이 두 식을 조합을 해보면 델타 x끼리 델타 y끼리 캔슬 아웃돼서 fx, y는 pi분의 1이다. 이거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는요, 제가 그냥 경험적으로 이 말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구한 거고요. 이 두 번째는요, 확률 원소를 이용해서 이 밀도 함수를 구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이 방법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확률 원소를 이용하셔서 구하시면 돼요. 예, 2.8.2 같이 해볼게요. 반지름이 1인 단위원 내부에서 한 점을 랜덤하게 뽑아 뽑힌 점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알아보는 실험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 x는 원의 중심과 화살이 뽑힌 점 사이에 거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 단위원이요. 이렇게 생겼겠죠? 반지름이 1입니다. 그렇게 되고 원점까지의 거리니까 0부터 시작해서 중심에 화살이 박혔다면 0일 거고요. 이때 x가 그 다음에 이 끝점 단위원 내부에 반드시 화살이 박혀야 되니까 끝에 있다면 x가 1까지 갈 수 있겠네요. 여기 equal 추가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건 사건 우리가 뽑힌 점을 z라고 할게요. 이 z라는 점이 어딘가 있는데 이 z가 x, x 플러스 델타 x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여라. 이 문제 1번 그리고 2번은 이제 이 모형의 밀도함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됩니다. 1번부터 우리가 풀어보면요. 사건 z가 x, x 플러스 델타 x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죠. 그러니까 z가 x, x 플러스 델타 x 에 들어가 있을 확률은 결국에는 이게 여기가 x라고 할게요. 이 거리가 x 그렇게 되면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은 넓이겠죠. 그런데 전체 단위 원은요. 여기 반지름이 1이니까 넓이가 pi r 제곱 그래서 r이 1이니까 pi 라는 거 알고 있고요. 이 넓이는요. 이번에는요. pi x 제곱이죠. 그래서 이 넓이 shaded circle 안에 들어갈 확률은요. 결국에는 pi 분의 pi x 제곱 즉, x 제곱이 될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요. 색깔을 바꿔서 여기가 x 플러스 델타 x 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은요. 당연히 x 플러스 델타 x 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우리가 원하는 건요. x에서부터 x 플러스의 델타 사이에 들어갈 확률입니다. 즉, 껍데기 부분에 화살이 박혀있을 확률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다시 써보면 결국에는 x 플러스 델타 x 제곱 pi 빼기 x 제곱 pi 결국 이제 넓이의 차를 구한 거고요. 이제 단위원의 넓이만큼 나눠주면 돼요. 즉, 여기서 쓴 것처럼 x 플러스 델타 x 제곱 빼기 x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완전 제곱식은 다 할 수 있으니까 델타 x 플러스 델타 x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델타 x를 0으로 보낼 거기 때문에 자, 이거 이제 델타 x인데 4가 아니고요. n분의 1이 0으로 가는 속도랑 n제곱분의 1이 0으로 가는 속도를 비교해 보면 n이 무한으로 갈 때 이쪽 두 번째가 훨씬 더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델타 x가 충분히 0에 가깝다면 이 부분은 2x 곱하기 델타 x와 굉장히 유사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확률을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첫 번째 확률은 2x 곱하기 델타 x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물론 조금 더 정확하게 쓰시려면 여기 두 번째 폼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이 모형의 밀도함수 구해보면 되죠? 밀도함수 같은 경우에는 쉽죠? 지금 우리가 구했던 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fx 자체가 2x다 라는 거 충분히 알 수 있고요. 단 x의 범위가 지금 주어져야 돼요. x 우리가 원하는 x는 여기 표본 공간 내에만 있어야겠죠? 그래서 0과 1 사이 안에서만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0이겠죠? 이제 얘 2.8.3 같이 해봅시다. 구간 0,1에서 한 점 U를 임의로 뽑고 다시 구간 6,1에서 한 점 V를 임의로 뽑는 실험을 할 때 밀도함수를 구하여라. 자, 이 실험을 먼저 설명을 해보면 먼저 이렇게 수직선상의 0부터 1까지 범위가 있고 이때 우리가 임의로 한 점 U를 뽑는다고 할게요. 자, 이렇게 뽑고 나면요. 그 다음에 U에서부터 시작해서 1 사이로 V라는 점을 하나 뽑을게요. 즉, 다시 얘기해서 V는요. U보다 작아질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실험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는요. U를요. 뽑, 이렇게 뽑을게요.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V는 존재할 수가 없겠죠. V는 U와 1 사이는 이쪽에서 반드시 뽑아줘야 합니다. 자, 이 부분 이제 실험에 대해서 표본 공간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표본 공간은요. 오메가 이렇게 쓰고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결국 U, V죠. 그 다음에 U는요. 0과 1 사이에 반드시 존재해 줘야 돼요. 그래서 U, 그 다음에 1 보다 작아야겠죠. 그 다음에 V는요. U보다는 항상 커줘야 돼요. 그리고 1 보다도 작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표본 공간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밀도 함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갖춘 X and Y 가 있다고 할 때 밀도 함수를 F라고 표현하면 F X 컴마 Y 가 무엇이냐 이거부터 구해야 합니다. 구하는 방식은요. 앞에 있는 방법 그대로 차용해서요. 델타 X 컴마 델타 Y 이런 확률 원소를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probability U가 결국 X 컴마 델타 X 그리고 V는요. 컴마 델타 Y 에 들어갈 확률을 구하면 되죠. 이 부분은 적분을 두 번 하면 돼요. 처음에 V에 대해서 먼저 적분하고 그 다음에 U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겠죠. V가 U에 대한 함수 형태로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U에 대한 조건부터 보면 X 그리고 X 플러스 델타 X 제가 여기 X 플러스를 빼먹었네요.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레인지 V에 대한 레인지는 Y에서 Y 플러스 델타 Y 그리고 여기는요. 밀도 함수가 들어가 주면 되거든요. 밀도 함수는 생각보다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 에서 보면 처음에 U를 고를 때는요. 0과 1 사이에서 유니폼하게 뽑죠. 그렇게 돼서 여기에 해당하는 밀도는 1이 나올 수가 있죠. 1이 나오는 거 쉽게 확인이 되고 V 입장에서는요. U가 주어졌을 때 이제 U가 여기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공간 내에서 유니폼하게 뽑히죠. 그리고 이 길이는요. 1-U가 되죠. 그래서 이 경우의 밀도함수는 1-U 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밀도함수가 1-U 분의 1인 거는요. 쉽게 알 수 있고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밀도함수잖아요. 밀도함수 밀도함수를 구할 때는 이 델타 x 그리고 델타 y를 모두 0으로 보낼 거예요. 매우 0에 가깝다 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거 구해도 되는데 이 부분 적분을 구하면 되는데 적분하기가 귀찮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이런 곡선이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x부터 시작해서 x 플러스 델타 x 까지의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이의 넓이 근데 이쪽 가로축 길이가 델타 x고 이게 굉장히 좁다고 할게요. 그럼 이쪽에 있는 높이나 이쪽에 있는 높이나 굉장히 유사해지겠죠. 따라서 이 부분을 다시 쓰면요. 델타 y가 굉장히 0에 가깝다고 하면 이렇게 1-2 u분의 델타 y du 이렇게 쓸 수 있죠. 마찬가지로 델타 x가 굉장히 0에 근접하다라고 하면요. 1-2 u분의 델타 x 곱하기 델타 y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이제 확률 원소로 구했으니까 밀도함수를 구하면 x, y 는요. 1-u 분의 1 인데 이때 u는 x x가 u일 때를 하고 있죠. 따라서 1-x 분의 1 그리고 이제 샘플 스페이스 x, y 가 존재하는 그 범위를 써주면 인디케이터 x, y 모두가 1보다 작다 아닌 경우에는 밀도함수는 0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곱분포 설명할게요. 곱분포는 곱실험을 통하여 생기는 분포 p를 우리 곱분포 product distribution 이라고 부르고요. n개의 수치적 실험 s1, p1 이때 s1은요 첫 번째 실험 의 샘플 스페이스 그리고 확률 분포 여기는요 n번째 실험 의 샘플 스페이스 확률 분포라고 할게요.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곱실험 s, p는요 표본공간 s 같은 경우에는 s1 곱하기 s2 곱하기 계속 곱해서 sn까지 곱하는 거 이때 이 곱하기는 퀄티션 프로덕트 앞에서 다뤘으니까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확률 분포는요 이때 probability of event 1 곱하기 event 2 곱하기 e, n 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예를 보면요 첫 번째 실험에서 동전 던지기 할게요. 그럼 s1은요 head or tail 밖에 없죠. s2는요 두 번째 실험에서는요 head or tail 그러면 표본공간 s가 취할 수 있는 건 뭐죠? 결국에는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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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t, h, 콤마, 콤마, 다 찍어줄게요. t, 콤마, t 만약에 제가 세 개를 하면요. s가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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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이게 다 곱분포입니다. 곱분포의 확률공간 나머지 것들은 생략할게요. 그리고 이 경우에도 우리가 쉽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확률값도 조금만 더 확장을 해보면 첫 번째 실험에서는 주사위를 던지고요. 두 번째 실험에서는요. 동전 던지기도 가능해요. 그렇게 되면요. s가 취할 수 있는 게 처음에는 1, 두 번째 h 1, t 그 다음에 2, h 2, t 이런 식으로 되겠죠. s1, partition product, s2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정리 2.8.1 곱분포에 대한 정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고요. 분포함수가 f1 그리고 f2라고 하고 질량 밀도함수가 질량 혹은 밀도함수가 small f1, small f2인 두 분포 p1, p2에 대하여 다음이 이제 성립하게 됩니다. p1과 p2의 곱분포 p는 결국 p는 p1 곱하기 p2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앞에 있는 로테이션 그대로 따라가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게 성립을 하게 되면 분포함수는 fx, y는 large f1, x 곱하기 large f2, y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식이 성립을 하게 되면 이 함수 f는 p1과 p2의 곱분포의 분포함수이다 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분포함수 같은 경우에는 밀도함수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f1, x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인피니티부터 x까지 fx, dx 이렇게 표현이 되죠. 만약에 이게 연속 분포라고 하면요. 결국에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 분포함수를 미분을 취하면 우리 밀도함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b도 a가 성립하게 되면 b가 또 다이렉트로 됩니다. 만약에 우리 질량 밀도함수가 fx, y라고 하면 이거는 fx 곱하기 fy로 표현이 되고요. 역으로 이게 성립하게 되면 이 함수 f는 p1과 p2의 곱분포의 밀도함수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2.8.4 베르누이 분포 베르 p를 n번 곱한 곱분포의 질량함수와 k번 성공하는 사건 ak의 확률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우리 곱분포예요. n번 곱한 곱분포 그렇게 되니까 먼저 이 곱분포의 샘플 스페이스부터 구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베르누이 분포가 취할 수 있는 거는 성공 실패 그래서 1 혹은 0 이렇게 되죠. 그걸 총 n번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x1, x2, xn 이렇게 n차원 벡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때 x 아이들이 취할 수 있는 거는요. 0 또는 1이 되죠. for all i에 대해서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되면 샘플 스페이스는 다 구한 거고 이제 질량함수를 구해봅시다. 자, 질량함수를 f라고 두면 fx1, x2, xn 이렇게 둘 수가 있죠. 자, 이거 정의대로 하면요. 원래 베르누이 분포 첫 번째 베르누이 분포의 질량함수 곱하기 두 번째 베르누이 분포의 질량함수 이렇게 돼서 n번째 실험의 질량함수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베르누이 분포의 질량함수는 px1 1 빼기 p 실패 확률의 1 빼기 x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속 곱하기 원래 이게 p가 지금 다르다면 이게 p1, 1 이게 p2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다 똑같은 분포에서 연속해서 하는 그런 곱분포를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p는 다 동일하다고 할게요. 그래서 x2 1 빼기 p에 여기 x2 단, 여기서 우리가 이 x1과 여기 x2는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구별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마지막 n번째도요.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자, p가 다 똑같으니까 p summation of xi i는 1부터 n까지 1 빼기 p에 이번에는 여기 1이 n개 있죠. n 빼기 summation of xi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 질량함수 다 구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k번 성공하는 사건 ak의 확률을 구해봅시다. 그러면 ak는요. 다시 우리 x 아이들로 표현해보면 어떤 벡터들이 n 차원 벡터들이 이 사건을 만족하는가 라고 하면 xn 중에서 summation of xi 가 이제 k 라고 하면요. 이 원소들이 이제 k번 성공하는 사건들을 만족하는 원소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사건 ak의 확률이니까 probability of ak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되면 정의대로 이산형 자료에서는 summation ak를 만족하는 오메가들에 대한 확률들의 합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정의대로 자 그거 하시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는 지금 n 차원 벡터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xn 중에 이제 이 위에 있는 사건 ak에 들어가는 원소들 그리고 이때 확률들은요. 여기 질량함수 구했죠. 그래서 f x1, x2 xn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모든 원소들에 대하여 지금 이거 만족하는 summation of xi 가 k 로 픽스 되어 있는 경우에는 확률들이 다 똑같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생략하고 안 쓸게요. 그러면 p의 summation of xi 1 빼기 p의 n 빼기 summation of xi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이 k라고 했죠. 다시 summation p의 k의 승 1 빼기 p의 n 빼기 k의 승 자 다 같은 확률을 갖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ak의 총 경우의 수 원소의 수 ak를 만족하는 원소의 수 곱하기 p의 k 승 1 빼기 p의 n 빼기 k 승 이거는요. 총 n개 중에 k 개를 순서와 관계없이 뽑는 거니까 n choose k p의 k 승 1 빼기 p의 n 빼기 k 승 그리고 이때 k가 취할 수 있는 값은요. 씁시다. 0 1 부터 k까지 n까지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 이 부분은요. 어떤 분포의 밀도함수와 똑같아요. 이항 분포 앞 슬라이드 앞 챕터에서 비슷한 거 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2.8.4 끝낼게요. 얘 2.8.5 지수분포 x4 람다를 두 번 곱한 곱분포의 밀도함수를 구하시오. 그럼 결국에는 이거 곱실험이니까 샘플스페이스부터 구해보면요. 결국 우리 두 번 하죠. 첫 번째 실험에서의 샘플스페이스는 지수분포니까 0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곱하기 두 번째 실험도 지수분포죠. 0, 1뺀에티 이렇게 샘플스페이스에 쓰시면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원하는 건 밀도함수죠. 그래서 밀도함수를 f x, y 라고 할게요. 2차원 벡터 이렇게 하시면요. 우리가 안정의대로 f1, x1 곱하기 f2, y 이렇게 쓰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수분포의 밀도함수가 어떻게 되죠? 여기 파라메터 람다일 때 람다 곱하기 2의 마이너스 람다의 x승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람다 곱하기 2의 마이너스 람다의 y승 그래서 람다의 제곱 2의 마이너스 람다의 x 플러스 y 그리고 for x y는 0보다 크거나 같고 무한대보다는 작은 양의 실수다 라는 거 정확하게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사건 a x가 어떤 수 s 보다 클 때 그리고 y는요. 어떤 양수 t 보다 클 때 에 대한 사건 a에 대한 확률을 구해봅시다. 그러면 사건 a는요. s, 무한대 곱하기 t, 무한대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죠. 이거 각각을 e1 곱하기 e2 라고 두면 곱분포 정의에 따라서 probability of a 는 probability p1 에 e1 곱하기 p2 에 e2 이렇게 되죠. 근데 지금 여기서 쓰는 p1 가 p2 가 지수분포로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지수분포의 분포함수만 알면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건 s에서 무한대까지죠. 이거 다시 써볼게요. probability s에서 무한대 p1 써줍시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 lambda 곱하기 e의 마이너스 lambda x를 이제 범위 s 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적분을 해주시면 돼요. 적분 하면요. e의 마이너스 lambda x승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무한대 여기 s 그렇게 돼서 e의 마이너스 lambda s 나오는 거 쉽게 확인이 되죠. 자 그렇게 돼서 우리 첫 번째 이 파트는요. 이렇게 e의 마이너스 lambda s 가 되고요. 두 번째 파트는요. 똑같은 방법으로 e의 마이너스 lambda t승 그래서 계산을 간단히 하면 e의 마이너스 lambda s 플러스 t승 이다. 라는 것까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건 b 이번에는 x와 y의 합이 어떤 양수 t보다 작거나 같을 때 확률을 구해봅시다. 우리가 원하는 거 probability of b 구하시면 되죠. 이 확률 자체는요. 우리 density 펑션을 알고 있잖아요. 그 density 펑션이 lambda 제곱 e의 마이너스 lambda x 플러스 y 승인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밀도함수를 이 구간에 맞게끔 적분을 하면 이 확률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쓸게요. 먼저 자 그러면 이제 이 구간을 세세하게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먼저 x의 범위부터 하려면요. x가 독자적으로 범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일단 t는 주어진 상태고 그렇게 되면 x가 맞을 수 있는 건요. t-y 보다 작고 당연히 0보단 크겠죠. 왜냐하면 x 자체가 지금 어디에서 나왔어? 지수분포의 샘플 스페이스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니까 0보단 커야 돼요. 그러면 y는요. 일단 이렇게 x가 값을 정해주고 나면요. y는 자유롭게 0부터 t까지 여기 t는 작다로 합시다. 여기가 0. 0도 다 포함되죠? 사실 여기 0 다 넣읍시다. 그럼 t도 포함시켜도 되죠? 그럼 y가 t여더라도 x가 0이면 되니까 그렇게 내서 y의 범위는 0부터 t까지 그 다음 x의 범위는요. 0부터 t 빼기 y까지 그리고 lambda의 제곱에 2의 마이너스 lambda의 x 플러스 y 등 dx dy 그냥 해주시면 돼요. 그래도 혹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좀 있을 거니까 이거를 이렇게 디컴포즈를 해서 디컴포즈도 아니죠. 그냥 적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뒤에 lambda 2의 마이너스 lambda y dy 이렇게 나눠주는 이유는요. 왜냐하면 우리 이거에 대한 적분 값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사실 t 빼기 y 부터 무한대 까지 하면요. 2의 마이너스 lambda t 빼기 y 인거 알죠? 그 사실을 이용하려고 지금 이렇게 쪼개낸 겁니다. 지우개로 다시 좀 치우고 자기가 적분에 자신있다 하시면요. 그냥 다이렉트로 적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1-2 2의 마이너스 lambda t-y 그리고 lambda 곱하기 2의 마이너스 lambda y 그리고 y에서 또 적분을 하면 되죠? 이 부분은 이제 그냥 다이렉트로 적분 하시면 됩니다. 이중적분을 하든 치환적분을 하든 저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방법 알아서 하시면 적분만 하시면 마이너스 lambda t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2.8.7 같이 해볼게요. 입자가 어느 금속체를 관통하는 깊이를 알아보는 실험을 2회 독립 반복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 반복 시행해서 두 깊이의 합의 분포를 구하여라. 앞선 예를 그대로 이용을 할게요. 그럼 매 시행해서 두 번 하니까요. 이 분포를요. 당연히 지수분포라고 둘 수가 있겠죠. 오수가 lambda인 지수분포라고 가정 이 독립 반복 시행해서 곱분포를 우리가 p 라고 할게요. p 는 곱분포 이때 알아보고자 하는 결과는 각 시행해서 결과의 합임으로 표본 공간 s 자체는요. 우리가 0부터 시작해서 무한대까지 똑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확률은요. 결국에 probability p 0 라고 할게요. 합임이 합분포고 곱분포는 p 이 때 0부터 어떤 값이 양수값 t가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되면 t까지의 확률은요. probability of x, y 가 있고 x 플러스 y 는 t 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확률과 똑같게 되죠. 자, 이 부분은요. 앞에 얘에서 그대로 풀었기 때문에 대인만 하도록 할게요. 하면 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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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람다 t 빼기 람다 t에 2에 마이너스 람다 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사실 분포함수만 보여도 우리 이 합분포를 구한 건 마찬가지 다 한 건데 우리 하는 김에 밀도함수까지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f를요. 이 분포에 합분포에 이제 밀도함수라고 할게요. 그러면 f t 자체는 위에 있는 이제 분포함수를 t에 대해서 적분한 거죠. 아, 미분한 거죠. t0 0, t 물론 이제 연속형이니까 이걸 이제 반열림으로 해도 되고 열림 구간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dt 1 빼기 2에 마이너스 람다 t 마이너스 람다 t 곱하기 2에 마이너스 람다 t 이렇게 되죠. 첫 부분은요. 0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요. 람다 곱하기 2에 람다 t 이거는요. 이제 두 개 있죠. 해보면은 마이너스 2에 람다 t 플러스 람다 제곱 t 2에 마이너스 람다 t 이렇게 나올 겁니다. 따라서 이게 캔슬 아웃되죠. 남는 파트 이것만 남죠. 그래서 이 밀도 함수는요. 람다 제곱 곱하기 t 곱하기 2에 마이너스 람다 t 물론 t는요. 양수일 때만 돼요. 인디케이터 펑션 t는 양수 이렇게 써주시면 밀도함수까지 다 구한 게 됩니다. 감사합니다.